메뉴 거 지금 준비하고 있고 대게 49kg 브라운 그 다음에 그 밑에 대형 거 여기 여기 홍게도 있고 브라운, 홍게, 대게 요거까지 그냥 한번은 라이브니까 요거까지 다 보여드리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준비되는 데까지 시간이 좀 걸리니까 좀 지겨우시더라도 뭐 같으면 물어보실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되겠어요 난 여기서 제가 보고 제가 아예 하는 거는 그대로 그냥 직속에서 대답해 드릴게요 요거는 아직 이제 납찰 준비하는 거에요 좀 있으면 가격 준비할 거에요 잘라내고 올리던 거 해야지 너무 너무 좀 쳐집니다 와 진짜 사이즈가 사이즈로 완전 A급이에요 난리를 좀 버리자요 사고하라고 한번 봅시다 이 가격이 내 예상은 5만원 이상 5만원 중간대까지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은데 모르겠습니다 나 순 엉터리이기 때문에 내가 예상이 맞을지 어떨지는 한번 봐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술 자체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브라운에서는 가장 괜찮은 거에요 아 절반 남았습니다 시작하네 일단 7만원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7만원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7만원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6만원 됐어요 6만원 됐어요 6만원 5만원 중간에 예상했더니 6만원 나왔어요 6만원 브라운친 크랩에서는 최고급이에요 6만원 지금 나왔습니다 6만원 6만원 2개가 6만원 나갔어요 6만원 없죠 6만원 6만원 브라운친 크랩의 최고액급은 6만원이라고 하면 되네요 아까 일찍 지나갈 때 5만 5천원 5만 6천원 짜리 맞는데 그거보다 더 나은게 이 한 마리의 무게는 3.5 한 4키로 가까이 나가는 극접이에요 6만원 키로에 6만원이면 한 4키로 잡으면 4, 6, 6, 6, 6, 20, 4 20만원 이상 되는거죠 한 마리 10,000원 버는거죠 야 너 하는거야 야 누가야 내가 다 나와냐 뭘 나가겄는가 누가 갔는데 야 누가 갔어 사냐 야 이 자리 팬 간 사람들이랑 미칸 봐 지금 늦게 들어오신 분이 한 몇 분 계시는데 이 앞에 있는 게 여기 한 4km 가까이 나가는 건데 브랑킹 트랩에서는 A급 여기 6만원짜리 나는 거예요 그러면 4km 잡으면 4,6,6,6,7 20만원 이상 되는 거예요 한 마리 브랑킹 크랩 중에서는 가장 애기부예요 브랑킹 크랩 2km 미만 1km 남짓 나간 것들은 19,000원 2만원 이렇게까지 나갔습니다 키로에 대해서 택배 안 됩니다 선호는 그때그때 달라요 18,000원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랬어요 선호는 나와서 보고 그때그때 상태에 따라서 사야지 그냥 선호 가격 얼마냐 이래가지고는 사이즈라든가 품질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격을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브라운에서는 가장 HB라고 보시면 돼요 대개는 좀 남아 있었는데 좀 안 좋은 거는 뭐 2만원 이렇게까지도 나갔습니다 활 기준으로 아직 조금 남은 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근데 오늘 작업 속도가 굉장히 쳐집니다 지금 뭐 활어는 대개가 먼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드론 순차대로 해가지고 차수로 나오기 때문에 킹크랩이 나오다 대개가 나오다 이런 식으로 순서가 없이 뒤섞여서 나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요것도 앞에 6만원 나왔기 때문에 요것도 같은 거부로 나간다고 보면 돼요 이거 보세요 요기 한 4km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자 지금 요걸 아래에 보이시죠 자 시작합시다 좋네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시작하네요 네 선배님 아 홍게 나오네 홍게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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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작은 거 하나 빠진 거 저거는 18,000원에 지금 장착됐어요 브라운 낮은 거 요즘 좋은 거 지금 합니다 지금 6만원에 제스콘을 하고 있어요 5만 8천원 제스콘 지금 5만 8천원 저스콘 홍게나오네 홍게나오네 홍게나올네 지금 5만 8천원 저스콘 5만 8천원 저스콘 5만5천원 저스콘 이렇게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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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사 4천원 5사 4십원 5사 5사 66관 5만 2천원 해 나갔네요 왼쪽에 있는 거 여기 더 주어진 것 같은데 5만 8천원 그러면 요 앞에 대형과 이제 납품사장님은 안되게 생각하고 이거 4만6천5백원에 됐네요 일단 4만6천5백원에 됐네요 아까 6만원에 나갖고 6분주를 좀 더 못한 거 4만6천5백원에 됐네요 홍게 작업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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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하루 타임인데 하루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홍게 러시아 홍게입니다 이거 러시아 홍게 동해안 홍게도 나올 때 나오던데 동해안 홍게도 다 작은 게 아니고 큰 거 있던데 대체적으로 보면 수율이나 이런 면에서는 러시아 홍게가 좀 더 높았던 거 같아요 내가 경험했던 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루 타임인데 지금 하루로 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하루 타임인데 이거 얼마 나가는지 한번 보이겠습니다 이거는 가끔 이렇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매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벌써 40분이 넘었는데 50분이 가까이 되네요 일단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익숙한 겁니다 이거까지 보여드릴게요 홍게 지금 이거 선별 작업이에요 선별해 가지고 무게 달하셔서 나갈 건데 이거 가격 나올 때까지만 보여드리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차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차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차에서 여기 무게 달아서 무게 달아서 무게 달아 가지고 무게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 무게에서 적어서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거기서 일단 경매를 볼 겁니다 여기 보면 한 상자에 대한 게 22.9kg 22.1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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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kg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 하루 타임인데 사는 건 아니에요 일단 선호에요 한번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게가 홍게가 자주 항상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 타임까지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있었던 거예요 한번 볼게요 홍게 이건 가격이 그렇게 많이 나갈 것 같지는 않은데 살 맛으로 봐서는 홍게가 그래도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거 살로 다가 봐서는 너무 처지네요 지금 50분 가까이 돼 가는데 그래서 라이브는 사실은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아니면 벌써 집에 갔을 시간인데 이거 좀 보여드린다고 지금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이거 하루로 들어가는데 다 죽었네 이거는 원래 싱싱하게 안 살아있는 것 같아 아까 살은 게 또 움직이 있었는데 이거는 다 죽었는데 다 죽었는데 어디 있는 거 아니 그거는 선호 타임을 가져가 그거보다 이게 나는 거지 하하하 살이 없다 이렇게 되잖아 이거는 죽었어도 방금 들고 온 거예요 요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거예요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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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어떻게 요거 홍게 할 때는 또 아이고 몇 분도 들어오셨네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봐요 여기 지금 채팅 되니까 올려봐요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요거 끝나면은 마칠 겁니다 아이고 너무 길게 가요 지금 한 10분 난듯 하려고 그랬는데 50분이잖아요 50분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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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게 줄겠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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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계, 홍계 이제 자유 시작해요 이제 홍계 자유 경매 시작합니다 다음은 몇 개 시작한다 8천원 이거 만원 미만이야 이거 1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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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만 줄 나갈 수 있겠지 지금 막 반 153 홍철기 내 1,8천원 내 1,8천원 내 1,8천원 내 1,8천원 내 1,8천원 7천원 7천원 16000원에 시작돼서 7천원 내렸어요 5천원 5천원 됐어요 5천원 5천원 근데 5천원 앞에 있는거? 하루는 안해요. 근데 죽은데가 오래된건 아닙니다. 4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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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원 없어? 3천원으로 와 다 똑같애. 3천원으로 와 다 똑같애. 3천원까지? 3천원 안와? 아 막판에 3천원까지 내려가네요. 3천원까지? 지금 5천원 됐고, 홍계 파티. 절취! 절취 지금 3천원.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양호! 1천원! 1천5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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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없어! 500원 없어요! 500원까지 나오네 500원, 달리, 달이그러 interfer arrays. 500원 까지 나왔어요, 500원. 150원, 3천원, 양호 Marchegiani! 다 중에 달라. 내 feito는version 하나. 지금 3천 5배롬까지 나왔어요. 대단하네요. 6천원 6천원. 150만 5천 5백. 150만 5천 5백. 150만 3천 5백. 150만 3천 5. 앞으로 가봐. 150만 5천 5백. 150만 5천 5백. 150만 5백. 5천 5백. 5천 5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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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차로?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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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개 위에서만 건드려도 되겠다고? 그렇게 나쁘지? 안 좋아요? 아주 안 좋아요? 아까 사장님 가져간 거 보기 훨씬 안 좋은 거야? 아 그렇지 왜 대게 왜 그래 관심이 많으세요? 대게 거의 다 나갔어요? 지금 당황? 아니, 다 당태 있었어 지가 산다 이거지 아까 우리에서 샀어요 어 말아서 말아서 걔 그만 예, 지금 막판에 나간 다 엿보세요. 홍계각이요 홍계가격 홍계가격 요렇게 나갔습니다 우와 우리한테 보고 가셔야죠 마지막으로